자 지금부터는요 심사가 집계되는 동안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최고의 대한민국의 가수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. 누군지 알고 계세요? 누구예요? 맞습니다 맞습니다.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시고 찾아주시는 가수 전유진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. 그냥 안 나와요 이 친구는 또. 여러분들이 큰 박수와 함성이 있어요.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? 네 제가 전유진 이러면 나와라 이렇게 크게 외쳐주시는 거예요. 연습 한번 해보죠 우리. 전유진! 어우 좋다 좋다. 이렇게 외치시면서 박수와 함성까지 가능합니다. 자 준비하시고 우리 포철공고의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. 전유진! 박수 주세요. 전유진의 무대입니다. 안녕하십니까 가수 정유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박수 한번 받으세요. 박수 한번 받으세요. 장창 czyli 나를 갖고 장난쳤나요 사랑이 그런 건가요 🎶 готов 저리로 갔다 아직도 헷갈리나요 짠짠짠하게 웃지 말아요 하루씩 그냥 가세요 짠짠짠 이제 울지 않아요 신이 가요 안녕 내 사랑 짠짠 다수와 함성! Ly회 저희가 여기 가요 깜빡아 깜빡이 말했나 저도 시간 핥이 나갔어도 맨이 자식 아니래요 짠짠 난 죽었고 장난쳤나요 사랑이 그런 건데요 이리저리로 왔다 요리저리로 갔다 아직도 헷갈리나요 다 같이 짠짠짠 짠짠짠하게 하지 말아요 말없이 그냥 가세요 짠짠짠 MXL 짠짠짠 짠짠 짠짠요 짠짠짠 짠짠짠 짠짜爽 짠짠짠 짠짠 짠짠짠 짠짠짠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 전유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유진! 전유진! 다 같이! 전유진! 감사합니다 여러분